Q. 음음. 안녕하세요 머스트입니다. 저희 머스트 비가 벌써 2월 2021년 2월 21일 일요일이죠? 한국 시간으로 저녁 6시 30분에 단독 콘서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지인아! 콘서트 이름이 뭐죠? 네 이번 단독 콘서트 이름은요 Caution Suite 멋진 주인 이은 또 달콤 주인 달콤하자 잘 달라져 어서 담배 납니다 네 썩을 준비하세요 네 Must Be 공식 스윗가의 도화가 추천드리는 Must Be 이번 스윗한 무대들이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티켓팅 관련 문의는 라이징스타에서 볼 수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 공식 Must Be 오피셜 SNS 등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링크 타셔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2월 21일 일요일 저녁 6시 반에 만나요 안녕 Caution Suite 아무도 우릴 방해하지 못해 너와 나 둘 뿐이야 내게로 손을 뻗어도 돼 Yeah you're my sentiment Woo 진심 abbast 카치 Word 왼게nh возв Knix 아 vez 그런 lineup арт 있는 mommy Aw 데 li wire 감사합니다.